젠가 못하는 아이언이랑 형! 젠갈 때 가운데 거 안 뽑아? 그렇지? 원래 가운데 거 다 뽑고 나중에 모서리로 같이 그쵸? 자기 뻑뻑시키네 이렇게 여러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댄서 비주얼 비주얼 야야야야 정보 말고 정면 이것을 어깨 전면으로 응급하는 행위입니다 행위요? 응 행보 네 어떻게 탁탁탁 쳐야 돼? 딱 아프네 밑에 탁탁탁 쳐가는데? 그건 터기안에 걸 측면 사이드 렛털레이지라고 합니다 사이드 렛털레이지라고 정말 그립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운명이 오 예전을 할 수 있는 운동, 첫 번째. 첫 번째, 프런트레이트. 이건 전면 운동이죠? 전면 어깨. 이거는 산두 운동이 되겠죠? 렌치 딥스를 할 수가 있죠. 렌치 딥스. 딥스를 하고 있으면 되도록이면 고개는 강력히 있었나요? 고개는 앞을 위에 살짝 들어서 보는 게 좋아요. 여기 아래를 숙였을 경우에 아래 가슴에 자극이 가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고개를 살짝 들고 산두에 집중해서 벌써 펌핑이 되는 게 느껴져요. 햇빛이 없어. 다시 한번 볼게요.